자 반갑습니다 무빙이 좋았네요 내넥통? 내넥통은 탑에서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잘해보겠습니다 탑이요 크네요 풀피 유지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 보고 왔을지 무리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 듯함 지금까지는 다톰이 좀 큰일 났는데 화이팅 오 굿 와우 좋은데요 탑에서 안하는게 나아보이는데 이게 되나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죠 과연 와우 디신이 뭐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마자 죽어버리기 아 이래서 말을 하면 안돼 킬 났다리 이게 랭통이 좀 자발 위조 트립 갈 것 같아서 방템 좀만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가면 못살겠는데 탑에 풀었네요 아 왜 풀었네요 뭐야 갈게요 갈게요 노플이잖아 자발도 없고 그치 비신 위쪽에 있거든요 의견 좀 하죠 아 그분은 몰랐다 비신보고 호응 좀 해봤는데 죽어버렸네 그래도 이득인듯함 1넷하고 2어치 챙겼으면 좋다 나이스요 바비 레리 잘했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압이 럭스가 좀 잘 커버렸네 역주에 가는구나 회식이도 좋아요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봐주죠 와 이게 이렇게 돼 도망가자 그건 좀 어려울듯함 반년설이 사옵시다 나인이 너무 안좋아서 밀고 싶은데 이거는 아 모르겠다 밀고 가자 일단 일단 밀어 큰일난 것 같기도 하고 어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 좋지 않은데 도망가 도망가 상대 바론도 안갔죠 이러면 아 바로 해야되나 오우 센거 봐 잠깐만 와요 이거는 굿 굿 따봉이요 와요 아 럭스까지 와 근데 데미지가 좀 센데 하하하하 아 이 바론스 죽을 뻔했네 난 갈래 하는게 맞나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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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스급 치시온게 르블랑은 사망 여기서 귀환합시다 아 잘못한거 같은데 아 잘못한거 같은데 잠깐만 나 방어력 130 인데 어 일단 많이 잡았습니다 대박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난 이미 죽었어 거기서 뭔가 해줘 하하하하 까비요 럭스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아깝다 와우 한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근데 바로스가 바로스가 몇 코어야 3.5 코어구나 되지 뭐야 저 브론즈로 승급했다는데요 나 아이언이었나 아니 뭐임 저 브론즈가 돼버림 와 이거 인터페이스 왜 이렇게 바꿨대 어떻게 바뀐거야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하사딘 브론즈에서 하는 사람 아이천 감사합니다 어 딜 서포트 꿀잼 이 사람 또 만났네 어제 아지르 서포트로 캐리를 하던 그 사람이네요 AP 많으면 그냥 액션 해야겠다 뭔가 또 뭐 아지르 같은거 할거 같은데 맞네 아지르 거의 원챔이네 최근 스무판 아지르밖에 안했구나 내가 AD 해야겠다 이러면 이건 쩔 수가 없네요 아 심지어 니달리까지 여기서 탑 카사딘 한다 그냥 난리남 아니 잠깐만 제드가 나온다고? 네네통이네요 네네통 상대도 액션이 당연히 유리한데 네네통이 뭐 주도권 한번 정글 이용해서 잡으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? 그전까지는 그냥 액션이 가지고 노는 수준이라 조합이 이상해요 상대는 좀 당황할거에요 일단은 르블랑 서포트라고 생각할거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뭐 이즈가 다치할거 같기도 하고 그런건 없네요 야 이걸 그냥 시작한다고? 화이팅해요 르블랑이 좀 위기에 처한거 같은데 어 좋아요 빌서포트 꿀잼의 퍼블 아! 맞았으면 안됐는데? 이건 좀 아쉽네 사비오 와 이거 대실 찍었다고? 보수잤나 내가 짓나? 이길텐데 과영 난 무슨 갱킹 온 줄 알았네 녀석 뭐야 예절 주입 좀 하겠습니다 이 레넥톤 녀석 어? 어? 그냥은 못보내줘 이해하지 아 인스 네 사비오 전멸 썼으면 살긴 했을텐데 전멸을 아껴 싶었어요 어차피 레넥톤 버시같은거 없으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다 마인드 도왔네 도왔나? 도왔나? 아닌데? 아 그브 때문에 쫄아가지고 못돌아갔네? 못돌아갔네? 아 이거 좀 실수했다 잘 돌았으면 따는건데 너무 아까운데? 오겠죠? 과영 퍽퍽 퍽 퍽 퍽 퍽 퍽 퍽 네 그브가 오려나?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밀자 그쵸? 베벅 퍽 도왔드 이게 된다구? 나 안될거 같은데 이거는 사버렸 아 이거 아래쪽에서 손해받네 화이팅이요 한 칸만 더 먹을까? 이거까지만 먹자 오히려 좋다는 마인드 제압골 덜어내기 어 재밌다 어 네 화이팅 어 그브 제압골도 좋아요 그브 방금 태어났거든요 가버려 절대 안되지 예절주입 아직 덜 된거 같은데 예절주입이 아주 잘되있네 어 재밌다 지지 한판 더 할까? 아 여기까지 할까? 아 많은 성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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